와 나 그만한 것 같아 와 이 깍이 너무 커 진짜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야 이거 브랜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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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가 진짜 굉장히 유명한 신발이 있는 게 다 옷을 거예요 아 진짜 얼마 설마 설마 백? 본인 앞에 있으신 거예요?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 거예요 설마 한 번도 안 치세요 아 쏘몬이야 첫 번째는? 에잇 1 2 4 2 1 2 시작 일단 벌칙이 뭔지가 진짜 너무 무모예요 다들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너무 무모예요 브랜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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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파이팅 와 야채만 썰어 마늘 오? 마늘 마늘 오? 이 왜만 들어야 돼요? 고추장 야 고추장에 지금 1인분도 안 들어갔어 도대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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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라면 그냥도 안 들리죠? 그건 뭔데? 저건 뭔데? 라면 야채! 그치! 그냥 막 썰어 막 썰어! 윗땅 넣지마! 윗땅 넣지마! 야! 파는 나중에 넣는 거야! 파! 나중에! 자 당연히... 이상한 동일 것 같은데? 야채에게 줄 수 있어? 야채에게 줄 수 있어! 와 장마? 와 장마? 야! 뭐야? 이걸 어떻게 해? 와 어떡해? 배고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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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자라 우리야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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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조개 아니 내가 볼 때 이거 맛있어 맛있어? 맛있는데? 진짜 양념 맛있어요 대통령... 조서 좀 더 크게 쏟아도 될 것 Glasgow 아 도서은 마지막에 넣어야 그렇지! 미리 준비를 해놓은 거야 좋아X3 나도 assisted 5. 계란 브랜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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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그치 그치 네 네, 네, 조금 양념에 손을 좀 대야 돼요 흑댁이 없어 아 어디 남아야 되는 거예요? 왜 지금? 근데 어차피 끓이면은 담넬 한번 잡아볼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차피 끓이면 알코올로 날아가요 맨 앞에 너무 좋아 아 너뜨렸어 아유 근데 이거 진짜 비주얼은 재밌다 자 어떤가요? 너무 맛있는데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언제 끝나요? 4 뭘 4야 끝났어 아 그래요? 브랜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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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아 망가 근데 럼을 잘 마셨으니까 잘 마셔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면 라면 오 아 추워 러브를 왜 넣었어요? 조용하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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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나갔어요 아니 아 야 깜고 싶다 과연 어떤 맛일지 어떤 말이 나올지 치우스 이쪽 지금 아 어디서 봉건받아요 그냥 10개 들어봐요 자 끝 브랜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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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근데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아까 울림이 더 많이 나는 거야 와 떡이 너무 커 이게 뭐지 아 미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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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시끄러워요 근데 분명히 아까 너무 달다 그랬는데 앞뒤가 안 맞는지 3 2 1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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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맵지 누가 뭘 많이 넣나 브랜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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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느낌상 1호 폰트? 범키 형? 유튜버분이 오실 것 같아요.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. 아 이럴 줄 알았어. 답 없네 이 프로그램. 형평성이 좀. 저 한번 먹방 유튜버거든요. 빨리 드세요 일단.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맛 없다면 이거는 거짓말이야. 어묵이랑 저거 뭐야. 바솥도 있고 파도 있고. 에이 진짜. 아 이 사람 담배 피네. 똥똥똥똥야. 여러분들 좀 더. 저는 일단은 환경상. 예의상. 소면인데. 0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. 그래서 한 70점. 첫 번째 청결. 저 손 씻었어요. 아까. 감독님. 혹시 점이 도만 좀 지어주시겠어요? 2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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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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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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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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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. 5점. 4점. 10점. 5점. 8 Dene. 10점. 5점. 5점. 10점. 5점. dancin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